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 같으면서도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들려주고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저도 가끔 놀랄 때가 많아요 처음에 작사 작곡을 하면서 되게 제 곡이 많이 창피했어요 저는 되게 바보같이 프로 작곡가 분들과 저를 비교했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잘 쓰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았던 거죠 저는 작곡을 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 곡을 만들면서 저는 사람들의 평가도 많이 받고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거고요 자작곡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 네 그렇죠 솔직한 답변 저는 이별 경험은 최근에 없고요 네 연애 경험도 없고요 한심한 남자네요 제가 연애도 못하고 한심한 남자가 결국 승우 부디 그러네요 저랑도 맞는 노래였네요 이제 볼륨 누나들이 볼륨 누나들이랑 대광이 형이 승우야 대광이 형은 특히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내 앨범에 너라고 그걸 그래 네가 부르지 말고 내가 부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되게 재밌게 볼륨 누나들이랑 대광이 형이 제일 많이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전 연애하고 싶습니다 저는 카메라가 또 이야 타이밍이 네 전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잘 못하고 있네요 저는 일단 속사 정하면서도 저는 그냥 불에 부르는 게 제일 좋아서 음악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음악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게 가장 첫 번째니까 이제 저에게 방송에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참여하지 않을 생각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 일단 중심된 활동은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제 음악을 들려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소풍이라는 의미는 제가 여러 사람들과 이제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도 그렇고 소풍을 갈 시기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도 실제로 소풍을 가 있고 네 사람들이 소풍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따뜻한 이미지에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힐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소풍과 지금 이 시기와 너랑 참 잘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풍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네 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로이 형이 마이선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서울 아 그 우유 광고를 찍었는데 이제 이제 로이 형이 찍고 저한테 그때 같이 있었어요 찍고 저한테 와서 부대찌개 먹으면서 야 나 오늘 CF 찍었는데 마이선을 불렀다 그래갖고 아니 형이 마이선을 왜 부르냐 마이선은 김공모 선배님과 나만 부를 수 있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막상 제 노래도 아니고 김공모 선배님 노래고 그리고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광고도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과일 듬뿍 든 거 보이냐고 자주 놀리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로이 형이 그 부대찌개 사줬어요? 부대찌개요? 부대찌개 매니저 형이 샀습니다 처음엔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제 와서 느끼니까 영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헬로우가 두 개가 이렇게 그것도 상대방이 조문필 선생님이시니까 뿌듯하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피처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많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뭐 많이 아시는 디스라이즈, 분노마스 이런 분들 좋아하지만 한국에서는 김건모 선배님, 이문세 선배님 이런 분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프라이머리 선배님 이런 분들 좋아하는데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랑 하면 너무 거장들이시니까 김건모, 이문세 선배님들은 제가 부담이 될 것 같고 피처링을 말하자면 뭐 이분이랑 하면 될 수 있다는 뭐 아이유 선배님이나 아니면 랩 피처링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다이나믹 뛰어, 윗쌍 이런 분들 이런 소유님들이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안도전을 참 좋아해서 무안도전 노래하시는 하하 선배님 뭐 이런 분들 이제 12시 다 됐나요? 다 됐나요? 이런 것도 같은데 화이팅! 자, 오른쪽 인기가요 1위 할까요?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홈미에서 한번 쉬어는 게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